금요일 묵상회 시간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자.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가 또 마지막 구상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최초의 왕이 된 사울이 아들 요나단의 도발로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의 위용을 보며 모였던 군사들이 다 도망가는 아주 절박하고 극한 상황 속에서 사울왕이 제사장이 되어야 될 제사를 대신해버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 또한 삶의 순간마다 다가오는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봤습니다. 극한 위기의 상황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내가 깔려있는 내 안에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고 했는데 극한 위기를 만날 때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차적인 반응 두려움 그런 것들은 그 느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연적인 방어본능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그런다고 해도 그런데 그런 위기가 발생하고 난 후 그 사태를 보고 난 후 그 다음 이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분명한 가치를 따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직접 우리가 선택할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자꾸 무너집니까. 말씀대로 살다가는 꼭 손해볼 것 같고 실패하고 죽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쉬운 길을 택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위기가 올 때 그게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 느낌일 뿐인데 대부분 우리는 이런 일차적인 느낌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그럴 때는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위기를 만날 때 이렇게 실제로 벌어지지도 않은 그런 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한 생각들이 떠올라서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막 걱정하고 막 이렇게 혼란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위기 속에서 떠오르는 불안과 두려움은 그런 건 누구나 다 그런 거라고요. 원래. 아마도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그랬어요. 나란 다 망했고 그들은 아예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또 골리아스를 대하는 다윗도 그랬을 거고요. 또 페르시아 왕 앞에서는 느에미아나 에스더나 에스라도 다 그랬을 거예요. 또한 똑같이 사오랑도 그런 거고 또 예수님의 제자 가론 유다도 그랬을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 앞에 예수님도 그러셨어. 그래서 겟세만의 동사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이건 본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누구라도 다 같이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대로 살 것인지 그렇지 않고 회피할 것인지 하는 이런 선택의 상황은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상황 이전에 느끼는 그 두려움과 그 압박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불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갈등을 수없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건 불신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방어기제를 발동하고 있는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에 서는 거, 그런 걸 느끼는 거, 결단 앞에 갈등을 가지는 거 여기까지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바르게 느끼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삶의 길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미 그런 상황은 벌어졌고 이미 느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바로 이게 나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다니엘처럼 선택할 것인지 다위처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사우랑처럼 행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론유다처럼 행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바로 우리의 스스로의 선택에, 우리의 결정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핵성들은 그런 위기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심한 고통 속에 죽어갈 그 절박한 위기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봤던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보면 저들은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면 죽을 수 있다는 걸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사우랑은 다니엘과 다윗과 에스도와 느에미아와 같은 절박한 위기에 처했을 때 믿음과 말씀대로 살기 위해 죽으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길을 선택하기보다 이 상황을 자기가 슈퍼맨처럼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동원하는 그런 의도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말씀대로의 길이 아니라 자기 만족의 길, 자기 생각도의 길을 택하고 말한 거죠. 그걸 선택한 거죠. 모든 성도들은 삶을 살아가며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믿음의 선택의 상황에 부딪히죠. 그렇다면 믿음의 백성들은 그 위기 앞에서 다니엘 또는 다윗과 같이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울과 같이 선택할 것인지 참 깊이 생각해야 되죠. 성도라면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어떠하든 사실 믿음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살아갈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계속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네. 그게 성도의 자세거든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으로 어떤 결과가 다가오게 되든지 우리는 그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살아갈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나의 선택이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끝장나고만한 결과를 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결국 사자굴에 떨어져 버렸어요. 또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쿨에 던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어요. 그렇게 돼도 성도들의 선택은 어디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선택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선택의 순간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갈등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온 사람 누구든 간에 그리고 이 시대를 아무튼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도 성도들이라면 오히려 더 항상 맞닥뜨리는 믿음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결단을 하게 되면 일상에서 계속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걷게 되고 그런데 이 싸움에서 나 살겠다고 세상과 타협하고 상황과 타협하면 겉으로는 위기를 당장 모면하고 잘되는 것 같고 연명되는 것 같고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계속된 그런 타입의 길을 걷다가 결국 파멸과 멸망의 길에서 돌아나오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위기의 포인트에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타협하고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타협을 해버리면 우리의 영적인 힘이 자꾸 약해지죠. 자꾸 상황과 환경에 또 타협하게 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처음에 하기가 힘들지 처음 한 번 하고 나면 무슨 짓을 하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죽음을 각오한 믿음과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결단을 한 번 해보면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그런 위기 속에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더 담대해지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싸워가는 믿음의 거장이 되어가는 겁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도 골리아시라는 엄청난 거인과 싸우러 나갈 때 믿음으로 살기 위해 그때 죽음을 각오한 거죠.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저 배음만 덕한 블레셋에 의해 망령떼이 취급되는 것을 보느니 내가 싸우다 죽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갔고 그 결과는 어땠어요. 놀라웠죠. 17장 45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러면서 나아간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할 바에야 죽겠다고 하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외침이에요. 여러분 골리아스는요. 그냥 한 군인이 아니고 3미터에 가까운 거인이었고 어디서부터 싸움만 하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익숙했던 군인이죠. 요즘 보면 굉장히 키가 큰 사람들이 거대증에 걸린 사람들 보면 행동거지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걷기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 서장훈 같은 운동선수나 이런 몇몇 사람들 보면 굉장히 정말 민첩하고 날렵한 걸 보죠. 그런데 그 3미터에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정말 어떤 경우가 없겠어요. 정말 다윗이 볼 때 다윗은 소년이었으니까 정말 끔찍하고 보기만 해도 끔찍하고 가끔씩 여러분이 차 타고 가다가 서로 위험하게 하다 보면 너 나와 이래가지고서 그냥 따지려고 싸우려고 나갔는데 저쪽 차에서 나온 사람이 차에서 나온 걸 보니까 1미터 8, 2미터 되고 그러면 은메 기주고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말도 못하고 그냥 두려움 사로잡혀서 그냥 빌빌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모습 앞에 다윗은 죽고자 각오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자 각오하지 않으면 용맹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때를 살 수 없다면 죽기를 각오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애써도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나서 정말 놀라운 역전 믿음으로 역전하는 그런 기회를 맛보게 됐고요. 또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렉 메삭 아벤누고도 풀물불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음을 선택한 그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풀물불 속에 던져져 용강로 속에 던져졌는데 그 안에서 살아나왔죠. 다니엘도 그래요. 노후에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고도 그는 기도하는 습관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살아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죽고자 할 때 죽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살기 위해 죽을 때 살아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못 박혀놓고 죽어야 되는데 끝까지 죽지 않고 이제면 되겠습니까? 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서 계속 그러고 있으니 죽지 않으니 거듭남이 없는 거죠. 죽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하면 이런 믿음의 삶이라는 건 없어요. 엉망진창이 되고 다 미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의 선택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목숨도 내놓는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울왕은 그런 믿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위해 나를 태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기꺼이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 바로 너무 중요한 포인트에 죽지 않고 타협하고 지가 살아나려고 한 거죠. 그 옛사람이 죽어야만 새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이 믿음의 법칙 이거를 저버린 겁니다. 그런 타협의 삶은 이제 점점 보면 그의 삶을 완전히 호랍되게 만들고 더 이중적인 삶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동안 적과 싸우고 백성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충성스러운 부하 다윗과 싸우는 일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는 바보 같은 삶을 살게 되죠.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런 위기를 통한 선택의 때가 올 겁니다. 위기는 패배의 위험일 수도 있고 승리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위기의 파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침몰할 수도 있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그 위기의 순간에 타협하는 것은 마치 낚시꾼의 낚시줄에 물리는 것과 고기가 물리는 것과 똑같아요. 타협은 또 다른 변명과 또 다른 타협을 낳게 되고 결국은 낚시꾼 손에 잡혀서 끌려 올라오는 고기신사가 되죠. 그래서 계속되는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그래도 이 사울이 겸손하고 용기를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이 타협의 낚시줄에 물리고 마는 바람에 점점 무너져가고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의 인간이 돼가죠. 이런 사울과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은 시험과 울무가 난무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따라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타협은 침몰입니다. 한 주쯤 쉬고 일이 바쁘니까 쉬고 분주에서 말씀 목상 미루고 시험 때문에 직업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미루고 변명을 하죠. 그게 타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타협하는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정직하게 죽게 돌아온 힘을 줍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어요. 한 번 타협하고 게으른 걸 맛먹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순간에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한다는 것은 그동안 타협했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즉시 리우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가치대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기만 하고 삶에 가서는 또 타협하고 그리고 또다시 변명하고 상황과 환경이 힘들다 그러던 핑계대는 이건 회개가 아닌 거죠. 매주일마다 회개할 거리가 많은 거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패턴에 걸린 회개라면 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심각하게 되돌아 봐야 돼요. 핑계를 멈춰야 돼요. 이건 회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핑계를 멈추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도가 나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되는 일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선택을 보면서 이미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여 초대한 사람인데 그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지는 결국 바로 각자의 몫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왜 이러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니까요. 기름부음은 초대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기름부음이란 하나님의 초대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시며 살게 하신 나를 이곳에 이 사명을 맡겨주시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개인의 믿음에 순종을 통해 나의 역할이다.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사울은 작고 연약한 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선택한 삶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착각에 빠진 타협과 자기 안위를 하는 삶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뽑으셨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닌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로 떨어져가는 판에 그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그 사명을 맡은 왕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쉽게 변개시키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두려워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당장에 이런 사울왕을 그 자리에서 박탈시키고 심판해버리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불신의 태도를 책망하시고 바르게 잡아서 다시 회귀의 자리, 원래의 자리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한 거죠.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 14장, 15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타협에 타협을 더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예사로 무시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따라 자기 생각에 오른대로 끝까지 그렇게 고집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후회할 만큼의 고집스러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속되는 다음 주 묵상화로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생존의 위협이 다가오는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가치를 따라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다이우과에서도 예수님 또한 사울왕, 갑옵류다. 이들 모두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절박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지만 저들의 선택과 결정은 완전히 다른 극과 극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뜻 그대로 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믿음의 길로 간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대로 변질시켜서 자기가 죽지 않아도 다가온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느낌과 감정대로 사는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믿음의 길이 아닌 이런 감각의 길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의 이런 선택의 결과는 그가 처음 맡은 사명의 현장에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빼앗기는 것이었죠.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용납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의 길을 가려는 의지가 없었고 그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재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색하여 살기로 한 것 때문이에요. 이런 사울의 본심은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를 살피면 알게 될 거예요. 성도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닌가는 결단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땅에서 죽을 수도 있는 길이 아니라 남보다 더 쉽고 빠르게 승진하고 더 오래 잘 사는 것 같은 세상의 길로 타협을 해버리면 더 이상 다른 미래는 없는 겁니다.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자기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왕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돼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무너져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나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곳곳에서 타협하고 핑계와 변명을 만들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바르게 분별해서 번혈을 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타협이 아닌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하며 추건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진리된 한 길을 갈 수 있게 하셨는데 보내받은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나부터 세상의 욕심과 유혹의 길을 따라 걸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첫 세상 에덴에서 타협했고 두 번째 세상 첫 삶이었던 바벨탑에서 또 타협했고 가난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백성들께 살아가는 첫 시작의 순간부터 타협함으로 말 미야마 이 역사가 온통 타락과 절망의 현장이었다라는 거 잊지 않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처음 순간부터 절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주셨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승리의 삶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속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상황과 환경 급박하게 다가오는 위기를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보이는 반응 속에 두려움과 조급함과 불안함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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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